최근에 세모노 자살 사건처럼 사람들은 왜 돈의 노예가 될까라며 야 은경아 이리 와 뭐 자살값 해? 이거 하자 우리 영화 소중 대박 우리 애는 그냥 이거 수면제 묶고 일어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찍으면 돼 죽을 수도 있잖아 이거 진짜 대박인거 같아 그냥 갈 데가 없다 이 세상엔 살 이유가 없어요 은경아 이게 어디지? 대체 이거 어디야 진짜 208번 베티나였습니다 이번 생존자 죽었습니다 저거 뭐야 너네들은 나 잘 모르게 못하는 것 같아 저분들은 맴만 무리를 볼 수 있나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죽을 수도 있잖아 무슨 짓 한 걸 볼게 나도 무거워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나도 살고 싶다고요 죽을 수도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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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